캠핑 장비 중에 중량 장비라고 하나를 또 꽂으라면 캠핑 랜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밤에 그 랜턴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캠핑 랜턴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야양을 다르게 되면서 그 캠핑 랜턴을 몇가지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한번에 물론 이렇게 다 사는 것은 아니고 그 제품을 랜턴 제품을 살 때마다 그 딱 뭔가 하나씩 아쉬운게 있어 갖고 계속 사다 보니까 지금 몇가지가 좀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 집에 텐트가 그 그 msr 텐트 허바 그 백패킹 용으로 그 사는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지금은 텐트가 안나오지요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에코로바에서 나온 스톰 그 텐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4인용 인간 5인용 인간 4인용 인간 그럴 거에요 그 제가 이제 두가지를 텐트를 쓰고 있는데 그 그 제일 처음에는 그 이 랜턴을 저 사게 됐습니다 이것도 산지가 벌써 몇 년이 좀 됐는 건데 그 이 랜턴은 일단은 지금 그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부피가 큽니다 부피가 크고 기본 무게가 있는데다가 이런 저 대형 건전지 제일 큰게 6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쳐지면은 무게가 상당하겠죠 그 이거는 제가 그 4인용 텐트에 그 쓰려고 이제 갖고 다니고 물론 밖에도 쓰고 안에도 쓰고 이제 이렇게 해 봤는데 일단 불빛이 그 밝기는 밝은데 뭔가 좀 불빛이 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그 책 읽는 용도로는 그 안맞아요 그리고 불빛이 퍼지는 데가 그 각도가 한계가 좀 있더라구요 그런데다가 또 결정적으로 이 제품은 건전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슈퍼에서는 이 건전지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편의점에서 사보니까 이게 이 건전지가 4개에 10,500원 좋습니다 건전지를 가격대가 이렇게 비싸버리니까 한 번에 지금 건전지가 요런게 6개 들어가잖아요 이 렌턴에는 그러면은 제가 건전지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실수를 했던 부분인데 가격대도 비싼데다가 이 건전지는 한번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는 오래가는데 포장을 벗기고 한번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 기계적인 부분을 안 쓰더라도 그 건전지를 계속 그 소모가 됩니다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캠핑을 한 갔다 온 다음에 그 건전지를 밖에 그 따로 빼놔도 다음에 그 캠핑 갈 때는 사용을 해 보니까 불빛이 상당히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 렌턴으로 계속 사용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제품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몇 번 써보다가 그 이제 집에 한쪽 구석에 놔 놓고 그냥 전시용으로 씁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래 사봤는게 이 제품인데 이게 불빛이 괜찮다고 이것도 어느 후기 글을 보고 샀는 건데 이 제품 렌턴도 마찬가지로 이 건전지 대형 건전지가 4개 들어갑니다 4개 들어가는데 불빛이 그렇게 선명하지를 못해요 이 제품도 사용을 해 보니까 계속 이 불빛 아래 있으면은 그 피곤하더라고요 눈이 그래갖고 이 제품도 역시 그 몇 번 계속 써보고 야하고 같이 그냥 전시용으로 집에 그냥 놔 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 제품을 그 백핵 저 나홀로 야영에 좋다고 그 렌턴으로 비상용으로 뭐 괜찮다고 이래 누가 한번 추천을 하길래 그 한번 사봤는데요 근데 이게 가격대가 조금 쌉니다 싼데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싼 것도 싼거지만은 그렇게 뭐 추천할만한 그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써보니까 그냥 모양만 좀 그렇지 그렇게 뭐 추천하고 싶은 그 용도로는 그냥 장난감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만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제품은 크레모아 입니다 제가 이거를 산지가 초창기에 그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 갖고 샀으니까 원래 3년? 3년째인가? 아마 그럴 거에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써보고 놀랬습니다 그 제품 자체도 물론 작지만은 불빛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게 살 때 제품 종류 그 불빛 색깔이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그렇게 그 나뉘어져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저 제품 구성으로 되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살 때 그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은 그 나홀로 야영 할 때 그 쓸 제품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그 때 이 제품을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그 선택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왜 이 제품에 대해서 믿음이 가는가 하면은 이 제품 여태까지 쓰임 사용하면서 잔고장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점은 제품 내구성이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모서리나 이런 그 제품 전체적인 외형을 봤을 때 군더더기가 없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그런 그 세심함에 그런 것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배터리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그 백패킹을 참 많이 다녀왔는데 그 3년이란 기간 동안 계속 충전하고 쓰고 충전하고 쓰고 계속 이런데도 물론 그 새거 처음 샀을 때 보다야 그 용량이 조금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계속 만족할 정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저는 지금 그 사용하는 데 대해서 아무 저 특별한 불만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제품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가정할 시에는 또 다른 랜턴을 이것저것 또 계속 샀겠지요 이 제품은 참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그 충전식 랜턴이 다른 제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제품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그 쓰보니까 좀 배터리 용량이 이 회사보다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구요 그래갖고 그 더 쓸 수가 없어서 그거는 이제 집에 고의 모셔 놓고 있습니다 우리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 랜턴을 고르실 때 내 텐트 그 용량하고 그리고 주로 바깥에서 쓸 건지 안에서 쓸 건지 뭐 1인용으로 백패킹 용도로 쓸 건지 그 고런 거를 참고를 잘 하시고 그리고 그 건전지 랜턴을 사실 때 그 건전지 값 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캠핑을 몇 번을 나가야 나가는지 그 고런 것도 참고를 그 충분히 하셔갖고 그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하셔야 그 불용품을 그 사는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나온 게 없지만은 그 깨져서 지금 안 그래도 그거는 지금 일부러 지금 방안에 지금 놔 놓고 있는데 가스 랜턴도 제가 써 봤습니다 그 게스 랜턴도 써 봤는데 게스 랜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게스입니다 게스고 그 원료가 게스인데다가 그 심지가 자주 갈아 줘야 됩니다 게스 랜턴은 그런 단점이 또 있고 게스로 또 원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유리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불이 항상 게스 불이 붙어 있는 상태이고 그 잘못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그 좀 다칠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게스 랜턴을 사실분들은 그런 것도 좀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건전지 랜턴하고 그 게스 랜턴하고 그 원료라든지 건전지 사용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캠핑 랜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